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한송희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이 QR코드를 활용한 관광안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변 관광지와 숙박시설, 식당 등 관련 정보들도 한눈에 볼 수 있어 하회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관광안내판에 QR코드를 찍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보물 제306호인 양진당에 대한 정보가 곧바로 뜹니다. 전통이 숨쉬는 안동 하회마을이 첨단과 만났습니다. 경상북도는 한국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공동 개발한 QR코드 관광시스템을 하회마을의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QR코드 관광시스템은 기존 관광안내판 대신 QR코드를 통해 문화유산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도 할 수 있는 자동 서비스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단순 정보뿐 아니라 주변의 관광지와 음식 및 숙박시설 등 부가정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3일 학술심포지움을 열고 QR코드를 소개하는 한편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을 QR마을로 지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안동 하회마을을 시작으로 경북도 내 모든 문화재에 QR관광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매일신문 노경석입니다. 도덕성 10위 논문표절, 부정경선에 연루된 의원들이 입성하게 된 19대 국회 임기가 우려 속에서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 논문표절과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문대성 김영태 의원도 오늘 국회에 입성합니다. 정치권은 몸싸움 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며 보다 개선된 국회를 약속했지만 19대 국회는 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회의원들 속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표절 의혹을 받았던 문대성 의원은 국민대 표절 심사 결과 표절임이 밝혀졌고 문 의원도 사실상 이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또 김영태 의원은 재수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으나 최근 교통사고로 입원해 국회 개원전까지 검찰 수사가 늦춰졌습니다. 이 두 의원에게 공천을 줬던 새누리당은 당선자 사퇴를 요구했고 결국 두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의원 탈당에 이어 통합진보당에서도 부정경선 의혹으로 당내 사퇴 요구가 벌어졌습니다. 이석기 김재현 의원은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부정경선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았으나 이 두 의원은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김형태 의원 그리고 탈당을 거부한 이석기 김재현 의원 모두 오늘 국회에 입성합니다. 예천군이 제공하는 영농정보문자서비스가 영농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상정보를 비롯해 교육과 농업기술 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입니다. 영농정보문자서비스는 지난 2001년부터 농업인과 학습조직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상정보를 비롯해 교육과 농업기술 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제공해 오고 있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최근 FTA와 참살이 시대를 맞아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4,575명의 농업인이 영농정보문자서비스에 가입했으며 그 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건수도 2010년 450회 4만 4,800명, 지난해 500회 5만 8,000명, 올해 5월 현재 136회 만 3천여 명으로 농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천군은 현재 운영 중인 맞춤형 영농 서비스가 농업인들의 영농에 큰 보탬이 됨에 따라 양질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3회 중국 다렌아카시아 축제에 참가하고 있는 포항사절단이 민간외교의 천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포항사절단이 가는 곳마다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다렌관광사절단의 포항 방문에 맞춰 제23회 중국 다렌아카시아 축제에 참가하고 있는 포항사절단이 민간외교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가야금 연주단은 지난 26일 중국 다렌 노동공원에서 열린 아카시아 축제 한국의 날 개막식에서 5천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울산 아가시아 비틀즈 모음곡을 연주해 뜨거운 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25일 열린 아카시아 축제 개막식에서도 세계 각국의 사절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 가락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포항 스틸러스 청소년 축구단은 26일 요령 사범대학 축구장에서 다렌 청소년 축구단과 경기를 벌여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양 도시 간 체육 교류에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 25일 열린 포항 관광물류 합동 세일즈 마케팅에도 100여 명의 다렌 시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포항 사절단이 가는 곳마다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구 YMCA가 허위서류를 만들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희망자전거 제작소를 운영하던 대구 YMCA는 지난 2010년 1월 신천 에스파스라는 이름의 사업단을 꾸려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 YMCA는 앞서 2009년 10월 30일 사회적 기업 사업이 내부 승인을 거쳤다는 내용의 대구 YMCA 유지재단 2009년 2차 회의록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YMCA 사무총장 김 모 씨가 재단 이사들의 승인이 담긴 회의록을 허위로 꾸민 겁니다. 25일 열린 재단 긴급이사회에서 김 씨는 자신이 이사회 회의록을 임의로 조작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대구 YMCA에서 신천 에스파스 사업단과 희망자전거 제작소를 인증하는 과정에 회의록을 임의로 만들어서 제출한 사실은 맞고요. 김 씨는 재단 이사회에서 사회적 기업 승인에 반대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영주 선비문화수련원 사회적 기업이 강사비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은 데 이어 대구 YMCA까지 물의를 일으키면서 사회적 기업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노경석입니다. 오늘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경북 내륙 지방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30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